대한항공 한 번 볼까요?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 인수권이 좀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만 남았죠? 원래 EU가 마지막까지 좀 거부상태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내가 이거 사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EU 입장에서는 봐봐요 여러분이 대부도 조예, 바지락 칼국수 거기 가보니까 1호, 2호, 3호 옛날에 거기 다 원조 할머니 칼국수 원조 할머니 칼국수, 원조 할머니 칼국수라고 쭉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름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새 이름이 바꿨더라고 어떻게 바꿨냐면 1호 할머니 칼국수, 2호 할머니 칼국수 전부 다 체인이 아니라 다 각자 다른 집인데 다 똑같이 원조라는 이름을 쓰니까 자기들끼리 정했더라고요 1호, 2호, 3호 이렇게 그래가지고 33호인가? 막 그렇게 있던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33호, 50호 이렇게 칼국수 집에 많은 게 좋아요 한 군데 있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한 군데 있어 그럼 가격 얼마 받아? 칼국수 한 그릇에 5만원 받겠지 독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EU 입장에서는 독점하지 마라 니네 독점해놓고 나중에 가격 올릴 거잖아 그걸로 장난질 치지 마 이런 얘기해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 자체가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 대한항공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 근데 니네 둘 다 큰데 그걸 합쳐? 더 반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조건을 다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많이 덜어낸 것이 유럽까지 가는 노선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노선이 많이 갖고 있잖아 아시아나가 니네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프랑스까지 오는 거 다 가지고 있지 우리나라에서 가는 거 전체 10개 항로 중에서 아시아나가 4개 갖고 있고 대한항공이 6개 갖고 있으면 야 니네 2개 합치면 대한항공 10개잖아 그럼 가격 비싸지면 우리 여기서 서울 가는 것도 비싸고 서울에서 프랑스 오는 것도 비싼 거 아니야? 당연한 논리죠 그래서 반대를 한 건데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둘 다 아 그러면 프랑스 우리가 10개 중에 각각 2개 3개씩 떼가지고 한 4개는 띌게 우리가 합쳐서 6개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4개를 나머지 항공사에다가 던져준 거죠 니네 하고 싶으면 해 그랬더니 비행기를 사서 해야 되잖아 이거 737로 못 가잖아 이거 보잉 HLG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큰 거 사야 되겠는데 경차로 거기까지 못 가니까 대형 스납차 이런 거 하나 사야 되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데 근데 TA항공이 그걸 샀죠 그래서 지금 아시안항공이 가지고 있었던 항로를 TA항공이 가져갔잖아요 그거 얼마 전에 광고하던데 보셨어요? TA항공의 유럽 취향 가격 싸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시안항공일 때는 믿고 가는데 TA항공? 우리나라에서인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사 그래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난 저에 대한항공 유럽요선들에게 TA가 붙는다 LCC? 시각변동 원래는 적강공사였는데 적강공사가 이제는 유럽까지 가게 됐다 이거 노선을 가져간 것은 좀 됐는데 이거 취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달인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 문제는 미국만 남았다 근데 이제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달에예요 그 달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셜코스트라고 할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이렇게 무슨 잔업이 남았어요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밥 먹으러 갔어 근데 김대리 나 어차피 내 거 해야 되니까 그거 하던 거 나한테 주고 가 그냥 밥 먹고 와 나 이따가 한 3시쯤 그냥 밥 먹으러 나 지금 밥 생각이 없어 그렇게 했어 만약에 어휴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김대리가 나갔어 그러면 그 양반이 마음의 빚이 있죠? 그거를 소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소셜 부채 사회적 부채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이 그 마음의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올 때 커피라도 하나 사와야지 아니면 샌드위치 하나 사가지고 아우 나 이런 건 필요 없는데 나 이따 밥 먹으러 가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아 뭐 제가 여기서 볶음밥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이거 좀 드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갔을 수도 있죠 내가 그 양반이 여기까지 대신해 준 거잖아 아니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하긴 커피 한 잔 딱 사가지고 가지고 오면서 아유 이거 고생이 항상 많으시네요 다음번 야간 작업할 때 제가 한번 할게요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셜코스트를 서로 갚는 거죠 이게 그거요 이게 그것도 안 갚아줘 그러면은 다음번에 뭔가를 또 해주겠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퍼줬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받는 거죠 지난번에 그 MSCI 선진국 지수? 우리 그거 편입시켜주는 줄 알았잖아요 그거 안 해줬죠 그리고 한미 통화 스와프 달러가 우리가 너무 치솟으면은 그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좀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 이런 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옐런 누나 와가지고 안 해줬잖아요 해준 거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막 전 국민이 막 들고 일어났을지 해준 게 뭐냐 미국이 우리가 다 뺏어가고 정부가 뭐 하는 거냐 외교를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난리가 났었잖아 근데 그게 꼭 그렇진 않다고 이면에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그 소셜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에요 철저한 계산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국제성 하여튼 그래서 얘기를 뭐 들어보면 미국 정부의 M&A 조건 조건 이제 안 독점 기조가 다소 약해지면서 옛날에는 싫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다 하여튼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EU는 조건부 승인을 냈고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매각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보여야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유럽도 확실하게 승인 난 게 아니네 조건부 승인이니까 미국도 화물 부문 경쟁 제한 등 예전히 우려가 남아있어 조건으로 EU에 준하는 강한 시정 추출을 추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쨌든 한 고비를 더 넘어야 돼요 유럽 마무리 짚고 미국도 이제 저걸 넘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요게 아니라 대한항공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수합병에 대한 그 비용 처리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는 경영권 문제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중식이 됐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이제 역액이 그만큼 많이 회복이 안 됐죠 코로나 때는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창고를 했으니까 돌아다니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경기가 이제 안 좋으니까 그리고 유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있다 근데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유가가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대출을 내서라도 놀러 다니니까 경기가 다시 좀 풀리죠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물가는 높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금리를 좀 인하하게 된다 그럼 사람들이 놀러 다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대한항공이든 무슨 무슨 항공이든 항공자가 붙는 건 어떻게 트레이딩 하시라고 그랬어요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제주도를 갔다 온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한 두 명 세 명 정도가 제주도 초콜릿이 있어 초콜릿 기억하십니까 제주도 초콜릿 안 먹어봤어 왕따야 제주도 초콜릿 안 먹어봤어 왕따야 그러니까 제주도를 갔다와서 감귤 초콜릿을 사가지고 왔는데 나만 안 줬어 왕따란 얘기지 회사 생활 때 어떻게 가고 계시는 겁니까 좀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커피 좀 사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이러고 돌아오지 이런 거 의도 막아봤잖아 안 먹어봤어요 내 창고에도 있는데 이거 유통기한 컵나기라 그래서 예전에 제주도 가서 사가지고 마스크도 창고에 들어 있는데 뭐고 되나 근데 여튼 요거를 한 3명한테 받으면 제주항공을 사라 그랬죠 놀러갔다 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 제주도 갔다 온 적 있어요 최근에 비싸서 한 가지 제주도로 가는 해외를 간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이 엔화 가격이 엔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일본으로 간다 그래서 일본으로 막 겁나게 놀러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일본으로 자고 놀러가니까 일본 여행 비용인가 세금인가 그거 받고 있죠 그 저기 오사카인가 어디 가면은 호텔 비용에 그 여행 경비 세금을 합산시켜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호텔이 돈 내주고 있잖아요 외국인 비용인가 뭐 하여튼 이런 거 뭐 받고 있어 일본 여행 갔더니 외국인은 돈 더 내라고 각종 요금 인상 눈 한국인 호구대나 안 가겠다 근데도 싸 엔저라 그래서 차라리 일본으로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여행을 그렇게 많이 안 간다고 근데 이게 일본이든 제주도든 상관이 없어요 왜 제주항공은 일본도 가니까 그래서 주변에 한 두 분 세 분 정도가 놀러 갔다 오면은 제주항공을 사시라 라는 거였고 제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진에어라든지 이런 걸 사시라는 거였고 여러분 주변에 유럽을 갔다 온 사람이 자꾸 이렇게 들썩들썩해 그래서 막 나 이번에 프랑스로 가잖아 이번에 영국도 갔다 와 미국도 갔다 와 이러신 분들이 세 분 정도가 되면 그때 대한항공을 사시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객 수요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대한항공이 장사를 잘했던 게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 여객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거를 여객용 그 좌석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항공을 화물을 실어버렸죠 심지어 그때가 사상 최대 매출을 찍어버려요 완전 웃기죠 2019년 20년 21년 이 사이잖아요 사상 최대를 찍어버린다고 이때 그렇잖아 이때가 지금 제일 높죠 이게 지금 14조 아닙니까 아 지금 이게 이 위에가 있어서 그렇지 이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14조가 사상 최대라고 사상 최대 찍었다고 22년에 그죠 영업이익도 영업이익 좀 봐 하들이 집구석에 있으니까 집구석에서 택배를 시켜 그러니까 화물 비용이 늘어가지고 영업이익이 대박이 났다고 그때 폭증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화물 비용이랑 여객 비용이랑 이제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좀 줄고 이거 늘고 이거 좀 줄고 이거 늘고 이거 줄고 이런 식으로 이게 조절이 좀 필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물 줄고 여객으로 하겠지 하고 의자를 싹 다 바꿔서 그랬더니 또 장사가 또 안 돼 그래서 매출이 줄었다가 다시 또 화물을 같이 늘려야겠다 다시 늘리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들썩들썩 합니다 근데 지금 고정되어 있었던 그 금액이 대충 한 16조 정도가 되고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 이게 비견될 바가 없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폭망해 있냐 돈을 써야 되잖아 아시안항공을 사는 과정에서 돈을 써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중장기로 보자면 아시아나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잘 되느냐라고 한다면 서서히 우상하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머스톱이야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대한항공의 주가의 향방을 잡고 있는 것은 여객 수요가 회복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여객 수요를 체크를 하려면 월간 여객 수요 이거를 체크하는 그 항공관련 위클리 항공관련 멀트리 이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기 싫으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많이 사는 장기평선 이걸로 트레이딩 하셔도 된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하셔도 되고 기본적 분석으로 하셔도 된다 신규로 사신다면 여기서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가능하면 이거 넘고 나서 확실하게 안착을 했을 때 그 뒤에 사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만약에 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아시아나 인수합병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고 이걸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사상 최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매출보다 여기에 매출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때는 주가가 여기 있었고 여기때는 주가가 여기 있죠 이상하죠 대한항공은 원래 2만원에서 5만원을 횡단하는 종목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이로 이렇게 치면은 2만원도 아니냐 만원이네 만원에서 5만원 사이를 횡단하는데 지금 2만원이야 그럼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싸지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죠 그래서 스탑은 2만3천원으로 해서 이거 넘어가게 되면 매수하기가 좋다 근데 이제 다만 변수가 있다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과 여객수요가 회복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가 수혜 종목으로 보셔도 되고 추가로 인수합병 결론이 어떻게 날 거냐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행정기관에다가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또 제출하고 또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인수합병 제안제출 제안서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되긴 될 겁니다 지금은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잡았다면 한 3만원 되겠는데 3만원도 말이 안 되죠 보수적으로 잡으면 3만원이고 좀 더 본격적으로 잡았다 그러면 3만 5천원에서 4만원 3만 3천원 그 정도 잡았겠네요 증권사는 증권사는 3만 3천원 호가 3만 3천원 정도 잡았을 것 같은데 3만원 3만 2천원 와 1천원 틀렸다 3만 2천원 나왔네 엊그저께 6월 11일에 나온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다가오는 통합의 시간 합쳐질 거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내용이 이제 서머리 돼서 여기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 보고한 얘기는 아니에요 국제 여객 노선의 비중의 안정적인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장거리 성수기 효과를 톡톡히 노릴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이제 여객 수요가 좀 회복이 된다는 뜻이고요 견조한 여객의 화물도 물동량 및 운임이 모두 견조한 점 그래서 최근에 해상 운임이 계속 증가하니까 무슨 무슨 해운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죠 지난주에 막 급등가고 그랬었잖아요 해상 운임이 올랐어요 화물이 늘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물건을 많이 사서 여러분이 알리에서 뭐 사면 해상으로 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좀 빨리 오는 거는 비행기로 오죠 비행기 운임이 싸니까 그렇게 했었던 건데 그거에 맞춰서 물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운임을 올려가지고 영업이 수요를 더 증가할 수 있을 수가 있다 아시안항공 인수합병 관련 이거 두 번째 키워드인데 유럽의 조건부 승인 조건 TA로 노선을 이관했다 아까 얘기가 다 나오죠 아시안의 화물을 매각해라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미국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단 교체 등 중전기 성장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1등을 넘어서 글로벌 메가 캐리어로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사 중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비교를 하자 그러면 글로벌 피어 그룹이랑 수준을 비교하면 될 거고 바로 다음 주에 써있네요 글로벌 피어 대비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라 판단하며 통합 이후 리레이팅을 기대한다 항공우선 탑핵이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확실치가 않잖아요 말 그대로 변수잖아요 변수 안 돼 그러면 주가가 또 한 번 하락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영원히 안 돼 그건 아니야 언젠간 된다니까 근데 이제 여객 수요 회복에 대해서는 금리나 시점 전후가 될 거고 연말로 보는 거죠 연말로 그리고 저거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된데 그러면은 대한항공보다는 돈을 받는 입장 아시아나 항공 쪽인데요 아시아나 항공 쪽에 주가가 오르고서 좀 안정이 될 텐데 아시아나 항공이 시점이 크잖아요 1주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은 아시아나 IDT가 먼저 오를 거다 시점이 작으니까 1900원 근데 이거를 테마주로 분류를 해서 합병 한 끼지? 지금 좀 사놓을까? 이러면은 올해 마음고생할 수가 있어요 급등주니까 이러면 1900원 차지니까 그래서 적응을 하실 때는 안전하게 하시겠다 하면은 대한항공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는 그냥 차트로 트레이딩 했으면 좋겠고 지금 대충 사서 23,500원에 스탑을 거시던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딱 올라와 있잖아요 조정을 받는 기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살 필요 없고 한 2주나 3주 정도 기다렸다가 최대한 23,000원 부근에서 사서 23,000원대 이탈하게 되는 22,500원 22,000원 에스탑을 세팅하시고 목표가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3만원까지 가면 너무 길고 한 28,000원대 29,000원대 거기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좋지 않나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됐나요? 오늘 마지막 회인데 종목이 하나밖에 없네요 깔끔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종목 분석은 회원방송으로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물리신 종목들을 좀 계속 돌입해보는 시간을 계속 가졌었는데 그 배경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장기로 보면은 5년이든 3년이든 1년이든 이런 사이클을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항상 차트를 볼 때는 단기만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고 여기를 보면은 심지어 여기 내리고 있어도요 이만큼 오르면 여기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를 보시지 말고 좀 크게 보시라 이런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나 내려와서 죽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여기서 물렸어 라는 분들 차트를 봐드리려고 계속 방송을 한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발생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냥 둘 다 싸잡아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넋놓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왔다 그러면 이거 매직까지 추가로 된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징후가 딱 완성이 되니까 매수를 좀 하시라 그런 차원으로 방송을 계속 반복했다 그렇게 배경을 자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방송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트상 아래쪽에 거래량이 있느냐 없느냐 꼭 체크를 하시고 그럼 이게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합니까 전고점이랑 같이 차트를 이렇게 펼치시면 비교가 되잖아요 여긴 이만한데 이게 많아 그러니까 많은 거지 근데 여기 이만한데 여기 이만해 단계로 이만큼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많아 보이는데 얘랑 같이 펼쳤더니 얘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 그럼 적은 거예요 얘랑 비교했을 때 최소한 절반 정도의 거래량은 발생이 돼야 아래쪽에서 누가 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이 사람이 추매를 하든 신규를 하든 매수를 하고 있으니 나도 쫓아서 같이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물린 종목들 위주로 신규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얘기고 물린 종목이 여러분이 신규로 사봐야 얼마나 사겠어요 6만원, 천만원 이기도 할 텐데 물린 종목 5천, 7천만원 이런 거 있다고요 그런 걸 먼저 대응하시는 것이 보선순위상 훨씬 높다 그걸 좀 거래량 체크를 저점에서 계속 면밀히 보시다가 잘 추매해가지고 그거를 좀 회복하고 해야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좀 부드럽겠죠 계속 거래량을 좀 보세요 지금 대응공 같은 경우 만약에 아까 물어보시게 신규로 사고 싶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서 좀 기다렸다가 사시는 거고요 만에 하나 그렇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대응공에 나 물려있어? 대응공에 물려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봐봐 지금 여기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걸 물어봐 뭐해? 사야지 아 물렸으면 무조건 사는 거야 이거는 그냥 사야 되는 거야 신경 쓰지 계산하고자 하시고 할 거 없다고 거래량 나왔잖아요 누구 사는데 난 안 사? 여기서 산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추매한 거면 어떻게 하려고 평균닷가 옆까지 내려봤는데 그 사람은 평균닷가 여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추매를 했잖아요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추매했잖아 터널 가는 거지 평균닷가 옆까지 내렸는데 난 여기서 물려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매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물리신 분들은 됐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밑에다가 저기 링크를 붙여놓긴 했는데 이벤트에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뽑을까 해요 가능하면 좀 우려를 좀 여러분한테 좀 드리려고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야 뭐 뽑든지 말이든지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프로모션 신청하시는 분들은 문자는 요새 이제 뭐 말들도 많고 좀 귀찮아하고 차단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혹시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플러스친구로 카톡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차단도 쉽잖아요 아이고 꼴배기 싫어 그러면 차단하면 되니까 그래서 프로모션도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이후에 프로모션 할 때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추첨은 내일